우리 이렇게 공부 안 하다 다 죽는단 말이야 뭐 이런 멘트를 사용한다거나 공부의 익힘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라고 솔직히 말하면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고 정말 100% 연구하는데요. 잘 웃어주지는 않고요. 사실 강의 이외의 시간에는 운동과 휴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축구를 하기도 하고요. 포지션이 뭔지 궁금한가요? 스트라이커입니다. 수능 전에 추조했던 적은 없어요. 이제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다 이제 너희가 펼쳐라 라는 생각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불안해요 할 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도와줄게 라고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6월 9월 모두 다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난이도를 더 강하게 조절하여서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들을 많이 80년대 이럴 때는요. 전국 수석이 서울대는 철학과 이과 영역에서 물리학과를 지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열풍이 의대로 많이 몰려간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훌륭한 인재가 의대 하나만을 보고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는 현상은 안녕하세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회탐구 강사 이지영입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게 좋아요. 이제 현장 수업은 다 끝났고 온라인에 있는 강의 커리큘럼도 다 마지막 강의를 이제 업로드 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동안은 잘 보고 올게요 한 번만 응원해주세요 저 수능 만점이라고 답 한 번만 해주세요 하는 학생들의 쪽지, DM 또는 수강 후기에 답해주는 시간들로 잘 보라고 응원을 불어 넣어주는 시간들로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수능 전에 추조했던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 제가 모든 걸 다 쏟아서 다 해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해줄 건 다 해줬다 같은 약간 엄마 같은 마음으로 이제 너희가 펼쳐라 라는 생각이라서 저는 약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냐면 저랑 수업으로 연결된 애들이 저와 뭔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편하게 있어야 저에게 수업 들은 학생들도 뭔가 텔레파시처럼 그냥 저의 상상이지만 그 아이들도 편하게 잘 볼 거다 라는 생각을 해서 좀 편하게 마음 먹고 있습니다. 정말 건강이 악화됐을 때 정말 과도한 일정과 운동량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됐었기 때문에 사실 강의 이외의 시간에는 운동과 휴양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프기 전에 월화수목 근근근 매일매일 강의를 했다면 이제 강의를 가급적 주말로 모아서 하고 평소에는 가파른 오르막길을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축구를 하기도 하고요. 낚시를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휴양을 즐기는 편입니다. 포지션이 뭔지도 궁금한데요. 스트라이커입니다. 보통 시민구장이나 이렇게 구민들을 위해서 주는 운동시설들이 있어요. 거기를 예약해서 축구를 합니다. 저희 조교팀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과 같이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넷플릭스 아이디가 없고 넷플릭스의 화제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드라마를 풀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요. 다만 학생들과 공감해줘야 되고 학생들에게 웃음을 유발하려면 시의적절한 농담이 필요하다 보니 가끔 유튜브의 요약본과 제일 조회수 높은 것을 봐서 오징어 게임을 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이렇게 공부 안 하다 다 죽는단 말이야 뭐 이런 멘트를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공부의 익힘 정도가 중요하거든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노력만 제가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100% 연구하는데요. 학생들이 잘 웃어주지는 않고요. 대신 저의 노력을 이렇게 학생들이 보면서 호불호가 나뉠 수 있지만 선생님께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댓글과 반응이 너무 걱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 유튜브 영상이 이렇게 올라올 때 댓글 중에 헤어가 너무 독특하다 그리고 의상이 너무 튄다 이런 얘기들을 댓글도 많이 받은 적이 있었어요. 강사면 강사답게 차분하게 입어야지 왜 저렇게 튀는 모습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도 일상에서는 정말 얌전하게 이렇게 입고 다니지만 이 고등학생들이 미디어에 많이 노출된 세대입니다. 그리고 정말 1년에 300강이 넘는 강의를 보면서 모두 똑같은 옷과 똑같은 스타일링을 보면 지루해요. 왜 저렇게 입었어? 독특해라고 낯설어 하면서도 그 다음을 궁금해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또 교수자의 노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의 진가를 알아주는 학생들은 선생님 저는 참 독특해서 몇 강의 기억이 남아요. 양똥머리를 하고 강의하셨던 칸트 내용이 기억이 남아요 할 때 저는 뿌듯하고요. 대신 제 강의의 어떤 그 노력 또는 그것이 어떤 매력을 가진지 모르는 분이 해주시는 얘기에 또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관심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작은 하나의 행동에도 많은 댓글이 달리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저의 제자가 PD여서 제자를 도와주려고 나갔던 유튜브가 조회수가 몇 백만 회가 이렇게 나오면 가끔은 컴백한 아이돌만큼 조회수가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요즘 같은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누군가 관심을 가져두는 거는 어찌 보면 감사한 일일 수 있겠다. 그 중에는 정말 조언을 들어야 되는 따끔한 충고나 질책이 저를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칭찬이 열심히 해나갈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정말 심한 댓글의 경우에는 오히려 제 마음이 더 단단해져서 새가 날아가려면 공기저항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도 죽은 개를 발로 차지 않는다는 말. 그만큼 제가 무언가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심도 있고 댓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할 만큼은 이제 좀 읽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작게 아팠던 게 아니라 정말 죽음의 고비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받는 인생은 다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선물처럼 다시 받은 인생에서 그것도 저를 기다려주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새로 제 강의를 선택해주고 좋아해주고 하는 모든 과정이 정말 큰 인생의 행복이고 선물을 받은 거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늘 언니 또는 누나 같은 마음으로 다정하게 다가가지만 사실 제가 나이 차이를 생각해보면 학생들이 정말 제가 낳았다고 해도 어색하지 않은 만큼 정말 귀엽고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쑥쑥 자라서 내가 학창 시절에 이렇게 치열하게 살던 한 장면 속에 이지영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하고 저를 잠깐 떠올릴 수 있다면 그것도 정말 큰 행복이겠다 생각하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험생들이 그해 수능이 어떻게 나올지를 가늠해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하는 6월 모의수능과 9월 모의수능인데 사실 이번 수능 두 달 전 9월 모의수능이 상당히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쉽게 물수능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어디까지나 구경수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생각하기에는 구경수는 9월 모의고사보다 어려워질 거다. 왜냐하면 9월 모의고사가 쉽게 나온 경우는 보통은 수능을 더 어렵게 냈던 것이 기존의 출제 경향이었기 때문이죠. 사회탐구 같은 경우는 6월, 9월 모두 다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탐구 영역에서 좀 더 까다롭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난이도를 더 강하게 조절하여서 최상위권을 변별하기 위한 문항들을 많이 배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배운대로 많이 나왔네. 생년이 지금 내가 방금 다 풀었거든? 이렇게 나오면 1컷이 50입니다. 수능이 4시, 5시 때 끝나고서 집에 오면 정답 발표가 사실 8시 40분이 넘어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각 사이트에 등급컷 발표는 10시, 11시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제가 정확한 AI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험생들과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시험지 기다려주고 같이 등급컷 예측해 보면서 맞추면 학생들이 선생님 감사해요 하고 틀리면 다 같이 미안하다 그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올해도 최선을 다해 저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예측해 볼 예정입니다. 저는 일단 수능 날이 매우 춥다. 수능 항파가 있다라는 예고를 많이 들어서 든든한 고기 국물을 먹고 가야 수능 날 추위를 더 탄다고 어른들께서 조언해주셔서 아침에 소고기 묵국을 먹고 갔습니다. 제가 지금 나이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사골곰탕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국어 보고 나면 집중을 너무 많이 해서 배가 고프고 수학 보기 전에 출출해지기 때문에 국어에서 수학 넘어갈 때 먹을 간식 에너지바나 초콜릿이나 아니면 포도당 캔디 같은 것들 그런 걸 챙겨서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의 변화 때마다 교과서도 개정되고 수능 형태도 바뀌고 입시에 변화가 있을 때마다 변화된 수능에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불안해요 할 때 나만 믿고 따라와 내가 더 많이 공부해서 좋은 강의로 좋은 교재로 도와줄게 라고 얘기해주는 것도 저에게는 정말 뿌듯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수능 강사를 떠난 인간 이지형으로서는 제가 책을 읽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강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독서 강의 또 좋은 인문학 강의들로 조금 더 대중과 많이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언젠가는 K-POP, K-드라마 뿐만 아니라 K-인문학 강의가 전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인문학적인 소양을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예들아 입시 치러내느라 너무 수고가 많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불안하고 두렵기도 할 거야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점수가 나오더라도 너가 너무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말고 그리고 수능 가서 신나게 내가 그동안 했던 거 나의 잠재의식을 믿고 내 수면 아래에선 내가 공부했던 게 다 안에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신나게 정말 내가 한판 수능이라는 쇼를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와서 미래를 또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너무 수고 많았고 잘 봐 사실 우리나라가 1980년대 이럴 때는요 전국 수석이 서울대는 철학과 그다음에 이과 영역에서 물리학과를 지원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우스갯소리로 철학을 전공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취업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웃을 정도로 이런 순수 학문들이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지고 있고요 제가 대학을 진학할 때만 해도 지방대 의대를 붙은 친구들이 다 서울대 공대를 선택하면서 공대에 가서 벤처를 창업하는 것이 인기가 많았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열풍이 의대로 많이 몰려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읽어내는 눈이 필요한데 미래에 의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는 예측도 있지만 AI 진료에 의해 의사 필요수가 적어질 수도 있다는 예측도 동시에 공존합니다. 저희가 예전 사회교과서에서는 인공지능 AI 로봇이 발달하게 되면 생산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화이트칼라 노동자만 주목받을 것이다 라고 예측했던 교과서도 있었는데 사실 현대에 와서 최 GPT, 인공지능, AI가 발달하면서 대규모의 화이트칼라 노동자들이 대량 해고를 겪고 있고 오히려 생산직 노동자들이 더 각광받는 변화도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미래 예측이 이만큼 한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훌륭한 인재가 의대 하나만을 보고 이렇게 입시를 준비하는 현상은 미래의 대비성의 측면에서 탄력성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을 선택했을 때 그것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사회라고 하는 게 그동안 사회탐구에서 아홉 과목으로 쪼개져 있던 걸 하나로 합치면서 단순히 몇 문항 중에 몇 문제는 윤리, 몇 문제는 사회, 몇 문제는 질의 이렇게 나눈 게 아니라 한 문제 내에 3개 지도를 주고 그 안에 생활과 윤리 선지를 2개를 넣고 지리 선지를 넣고 사회문화 선지를 넣으면서 전반적으로 융합돼 버리는 변화가 생겼어요 이렇게 되면 기존의 개출문제로는 잘 쪼개진 분절된 지식만을 얻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내용이 전부 다 모든 교과목의 대통합을 이루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이 연습할 문제도 부족한 상황이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좋은 문항도 많이 개발하고 학생들이 융합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저도 많이 공부하고 많이 개발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습니다 수능이 1994년부터 쭉 이렇게 시행되어 오는 30여 년의 역사 동안 입시가 스물 몇 번이 넘게 바뀌었어요 그 과정에서 그 불안감을 자극하여서 비정상적인 사교육이 발달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지털 교과서 또는 AI로 인한 교육의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 예측 불가능한 불안감이 사교육을 권장하려는 사람들에게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따라서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자정작용이 많이 필요하고 공교육과 잘 밸런스를 맞춰서 사실 가장 최고는 공교육이 자체적으로 모든 그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때 사교육은 자연스럽게 도태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공교육이 너무 훌륭하게 돼서 나를 더 이상 찾지 않는구나 할 때 또 기쁜 마음으로 내려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